음악 대중교통으로 내 고향 가는 길은 두 종류의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KTX로 목포까지 가서 그 다음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히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같이 한번 동행해 보실래요? 목포시의 터미널에서 해남읍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방도인 이 길은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현대판 자갈신장로같이 생각됩니다. 목포에서 우수형 가는 길은 마치 삼각형과 같이 새 변이로 되어 있어 긴 변으로 가는 길, 짧은 꼭지점으로 가는 길로 논이는데요. 우리 마을은 짧은 꼭지점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산강 학원 쪽의 끝자락입니다. 다음부터는 금호방조제가 나올 것입니다. 해남군에 접어드는데 지금부터는 금호방조제를 지나겠습니다. 금호방조제는 삼범방조제부터 지납니다. 금호방조제라는 것은 금호도를 연결해서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조제, 금호제1방조제를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옛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업미운사무소 소재인 청룡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 삼각형의 한편이 시작됩니다. 이몽리 마을은 세갈로 길로 갈리는데 우측은 우수용으로 직진하고 좌측은 고연사리 마을을 지나 우수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호수는 개초지라는 저소지인데 그 둘레 길이가 4킬로를 넘는 상당히 큰 저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삼각형의 한 짧은 변 고대리로 가는 길과 우수용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고대리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군도,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군요. 하기에 마을을 이어주는 지선이기 때문에 맨 하위의 지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을과 마을이 시사합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계속 고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왼쪽으로 일성산 산자락이 보입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이 길은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고단길 지방도로입니다. 영명중학교는 문내면에 하나 있던 중학교인데 면소재지에 있는 곳이 아닌 고연사리에 있는 것이 유명하고 그 공적다들이 비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고연사리 출신의 문내면장은 해남 군수를 찾아가서 고연사리에다가 중학교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연소재지가 아닌 고연사리에 중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후일 동네 사람들은 구이공적을 널리 기르기에 여기에 송공적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더 많은 고연사리에 있는 것들을 강력하고 연소재ises 문화진가가 다가오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섬과는 일에서 오 Assam과는 일어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만들면 그 시각 세계위원에서 나면한 시각 세계에 관한 것들이 고연사리에 있는 것들을 어색해 달하고 있는 곳이 없을 때 다리를 치는 중학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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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